봉남씨가 여자친구와 KTX를 타고 부산에 가는 중이었다. 진숙아 심심하니까 문제 한번 낼 테니까 맞춰볼래? 그래 한번 내봐. 화장실에서 방금 나온 사람은? 어... 일본 사람! 얼음이 죽으면 무엇이 되나? 타이빙? 어... 잘하는데? 근데 세상에서 가장 쉬운 숫자는? 식구만!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열바다! 인천 앞바다의 반대말은? 인천 엄마다! 가장 야한 음식은? 버섯!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왕은? 최저임금! 신데렐라가 잠을 못 자면? 모짜렐라? 공은 사과를 어떻게 먹게? 베어 먹지! 영어로 손가락은 핑거! 그럼 주먹은? 어무린거! 깨가 죽으면 무엇이 될까? 죽은 깨! 어부들이 가장 싫어하는 연예인은? 배철수! 과자가 자기를 소개할 때 하는 말! 천과자예요! 항상 미안하다고 말하는 동물은? 오 소리! 눈코 뜰 수 없이 바쁠 때는 언제? 머리 감을 때! 일본 수도국장 이름! 뭐라까워 쓰지마! 스님이 차에서 내리면? 충도 하차! 청소 끝난 뒤 빗자루 들고 있는 여자는? 쓸데없는 여자! 너 천재!